미나상, 코니찌와. 수능 일본어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5학년도 대수능을 데뷔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수험생 분들도 제가 화이팅! 외쳐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24년도 수능은요,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시간 투자 그리고 노력했던 만큼 그만큼 정비례하는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독해 문항에서 몇 개의 어려운 단어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선택지가 한국어로 제시되는 문항이 좀 많았기 때문에 무난히 풀 수 있었던 시험지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기본 어휘 늘 강조했었는데요. 그리고 기본 문법에 정말 충실했습니다. 교육과정에 나오는 그런 문법들이 충실하게 나왔었어요. 라는 얘기는 난이도가 굉장히 무난했고요. 기본 문법의 지식을 물어봤지 예외적인 용법, 까다로운 뉘앙스의 구별 같은 것들이 집요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됐구나. 제2외국어 나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 25년도 대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휘 확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문법만 알고 있으면 전체적인 시험지의 모든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지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28, 29, 30번 문항, 그리고 조사의 용법까지, 즉 27번까지 통합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 확보에만 집중하셔도 어느 정도의 문법 지식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점을 노려볼 수 있는 시험지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도 결국에는 기본 어휘에서 많이 파생이 되는데요. 의사소통도 상황별 의사소통이 실은 그동안 한국 정서를 담은 함정 선택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한국 정서로 해석하면 3번도 정답이 될 것 같은데 라고 긴가민가 우리를 헷갈리게 했었던 선택지들이 전혀 없었어요. 즉, Thank you, you're welcome 처럼 이 멘트가 나오면 이 멘트가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사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즉, 정말 10초 만에 풀 수 있는 의사소통 문항이 개수도 늘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학습에 대한 시간 투자 그리고 노력에 대한 투자랑 정비례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지 그런 과목이 되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적 기출풀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업 시간에서도 그리고 해설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출풀이에 빈출됐던 어휘, 빈출됐던 용법이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어요. 아, 이거 이 정도 빈출됐으니까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빈출됐으니까 또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휘가 너무 방대해요. 문법, 용법 혹은 예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수능까지 혹은 모의고사까지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반드시 기출풀이 위주로 범위 정리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특히 올해 참 많았는데요. 시험을 한두 달 앞에 놓고 저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일본어. 라고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는 학습자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일본어가 정말 쉬워졌다면서요. 저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 히라가나 하나도 모르는데요. 노베예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발 충분한 기간을 잡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월부터는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20분이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학습이라는 건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아주 10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어도 좋으니까 꾸준함과 지속성을 가지는 학습이어야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하루에 단어 한 개여도 좋습니다. 따라서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다급하게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즉 어휘와 의사소통 암기가 실은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꾸준함을 가진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늘 항상 답변으로 남겨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물론 겨울방학 때부터 히라가나 어휘 문자 암기하면 참 좋을 텐데요. 적어도 3월부터는 꼭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24년도 수능 구체적으로 어떻게 난이도가 형성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도 실은 이 4가지 형태의 문형을 다시 이루고 있죠. 1번부터 5번, 5번까지는 문자와 어휘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은 보통 가타카나 어휘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장음의 유무, 위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단순히 가타카나 글씨 외웠니? 를 물어보고 있죠. 빈출 어휘가 늘 항상 빈출되고 있기 때문에 가타카나 50움도 다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한다면 빈출 어휘들을 단어장에 정리하면서 그 어휘들만 익숙시켜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어휘는 히라가나 스펠링을 성실하게 외웠니? 라고 물어보는 어휘 문항이 되겠는데요. 보통 장음과 그리고 땡땡, 그렇죠. 탁점, 이거 있게, 어깨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어휘들이 자주 등장하니 자,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 명사 위주로 단어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자, 부담 갖지 말고 눈에만 익숙시켜주시면 되고요. 다이어,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사에 가장 많고, 그리고 이형용사에 많고, 그리고 부사에 많은데요. 자, 실은 동사에서도 아주 흔한 동사, 우케르라는 동사에서 출제가 되었고 부사에서도 늘 항상 문장에서 자주 봤던 나가나가라는 부사에서 단순하게 긍정문, 부정문에서의 뜻을 물어봤었습니다. 자, 의사소통 같은 경우 정말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별 의사소통이 정말 반사적으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정말 10초만에 풀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깔끔하게 우리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항이 역시 개수도 늘어났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25년도 대수능을 위해서라도 늘 항상 이 인사표현, 상황별 의사소통 위주로 반복 암기해 주시면 일단 확보해둘 수 있는 점수치가 일단 높아집니다. 관용표현, 이번에 안 나왔죠. 독해에서 관용적인 표현이 슬슬쩍 살짝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문화독해 같은 경우도 역시 정보읽기 문항이 두 개 나왔고요. 심지어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지가 한국어로 제시가 됐었어요. 사회의식이나 생활적인 것이 많았고요. 자, 문화 전통이나 아이템에 관련된 것도 실은 한 문항밖에 없었죠. 실은 문화 전통의 시조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센유와 하이쿠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긴 했지만 실은 그 독해 문항의 선택지는 한국어로 또 제시를 해주고 있었었죠. 자, 이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시험 문제이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독해 문항도 개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 어휘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아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가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줄거리 파악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그런 독해라고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 문법 문형도 이번에 정말 고마웠었죠. 삼품사 어미활용이었지만 동사와 이형용사만 물어봤습니다. 보통 동사는 제가 늘 항상 기출을 풀고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을 때 의지형 나옵니다. 즉, 요형 나와요. 동그랗게 입을 모아서 5단으로 만들 준비를 하세요.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머 세상에, 마스형이었네요. 너무나도 쉬운, 즉 스텝 1 강의만 들어도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게 바로 29번 문항이었어요. 이형용사의 부사와 역시 스텝 1만 들어도 풀 수 있었습니다. 이형용사의 부사와 이를 쿠로 바꿔주는 어미활용이었었죠. 자, 뉘앙스 구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사는요. 아주 집요한 예외적인 용법까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두루두루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래서 문장에서 혹은 기출에서 자주 봤던 그런 용법들이 두루두루 나왔었고요. 자, 문형, 즉 문법은 30번에서 좀 몰아 나왔죠. 예전에는 경어만 집중적으로 물어봤거나 수동태만 물어보거나 혹은 소다 요다라시 토타라 나라바만 집중적으로 한 문항에서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집중해서 물어봤는데 30번 문장에서 A부터 D까지 4개의 문장에서 경어 2개 자타동사 상태 하나 2개 하나 자, 그리고 수수표현 하나 즉 문장 총 4개로 문법 지식을 몰아서 물어봤어요. 난이도도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헷갈리는 문장이 아니었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제일 초반에 얘기했었던 기본 어휘 기본 문법에 충실한 시험이었다를 정말로 체감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문법 지식 문항이 바로 30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25학년도 대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또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실 텐데요. 지금 경어 자타동사 수수표현의 문법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소다, 요다, 라시 자 그 조건, 가정 혹은 그 외에 수동태, 사역 이런 문법들이 직접적으로 문항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스텝2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문법들을 알고 있어야 직접적으로 문법 지식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모든 지문에 나와 있는 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스텝2로 문법 보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 직접적으로 해설 강의에서 문제 풀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